여기는 은양 가천린 포크라고 오늘 엄마랑 또 점심 먹으러 왔어요 며칠 전에 문복산에서 우리 영감이 조금 덜 먹은 것 같다고 간하고 그걸 못 먹어 가지고 아쉬워 가지고 엄마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간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갈비탕도 있고 다섯 개 굴 씨 하나 무료로 준다고 그러고 곰탕 세 가지 섞어서 품에 가면 돼지 머리 고기도 있고 돼지 국밥 수육 10인분에 한 팩이 2만원인데 만원 오늘 세일하네요 35,000원어치인데 24,000원 저기서 이모님들이 작업하고 계시고 아침 일찍이라서 한가합니다 여기 엄청 복잡한 곳이에요 휴일에는 발 덜 틈이 없는데 아침 일찍 와 가지고 여기는 한우 꼬리 한우 꼬리 한우 꼬리가 18,000원 아 이게 먹고 싶어 가지고 우리 영감이 이게 먹고 싶어 가지고 다른 데는 요즘 이거 탈이 나 가지고 사고 난다고 안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직접 잡으니까 여기 직접 이렇게 많아요 한 팩에 5,000원 요거는 천엽은 한 팩에 10,000원 국내산 한우입니다 천엽도 만원 객간도 한우 원산 여기도 직접 잡으니까 이모님들 저렇게 작업하시고 여기는 100g당 18,900원 여기는 100g당 18,900원 여기는 100g당 18,900원 1,900원 1,900원 가격이 진짜 사요 다른데보다 가격이 진짜 사요 다른데보다 2,900g당 24,900원 2,900g당 24,900원 많이 구입하면 할수록 4,900원 3,900원 음 음 여기 또 있네 여기는 돼지고기 인가봐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 껍데기 떡갈비 떡갈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념한 거 껍데기 순대 이거는 막창 미나리도 있어요 청구 미나리 8,000원 족발 족발 이따 이따 아 갈아줄게요 아 좀 있어봐라 한돈 이것도 족발이에요 족발 이거는 돼지 족발 양념 얘는 오돌뼈 꼬리 꼬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